아웨이 휴! 자 오늘은 꿀잼 만화 리액션 자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스톤스트럼프님의 꿀잼 레인보우 팬즈 영상 출발합니다 뽀뽀 어? 뭐야? 블루의 첫 등교 이야기? 자 잠깐 블루의 상태가 조금 많이 뻘커베 했나 본데요? 어머 쟤 눈 좀 봐 완전 이상해 야야 울어? 웃어? 안 웃어? 전학 첫날부터 이거 잘못하면 왕따 되겠는데요? 아하 좀 몰라요 야 웃기게 생겼는데 바보 까지기에 좋지 않습니다 이 상황 자 자 오케이 쪽지 시험 가볼까? 어 뭐야? 내 연필 어디갔어? 완전 괴롭힘 당하고 진짜 왕따 당하고 있잖아 블루 이 나쁜 일진 놈들 불로 괴롭히지 마 아이고야 심지어 먹지도 않고 먹는 것까지 던지고 그만해 그 상황을 지켜본 레드 아 그들아 레인보우 프렌즈 어셈블이다 괜찮아 너 우리 동료가 되라 괜찮아요 저 블루도 이제 친구가 생겼어요 뭐야 정답까지 알려주고 참 교육이 효과가 있었네요 그래 자 다음은 그린이의 이야기예요 뭐 세이파티 놀러왔다가 뭐야 레드파피랑 한패였어? 그린 갖고 뭔가 실험하려는 모양인데요 버튼 눌러서 장님이었던 인간 시절 그린 그린으로 인형적 괴물을 만들어버린 거군요 어? 뭐야 여기서 더 더 멀쩍? 어라? 다시 인간으로 돌려 놓는 작업을 한다고? 저거 뭐..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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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대로 내야 되는 거 아니야? 거기에 눈까지 이제 보이나봐요 아 착한 애들이로 죽잖아 이거 어? 어? 아 헤헤 어 자 시작하자마자 갇혀있는 레인보우 프렌즈들 어? 이분도 레드가 어떤 실험을 하려고 그러는거죠? 어?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? 이 세 명을 합쳤어? 그러면은 완전 제 탄생 아니야 원래 이게 각각의 그 캐릭터들이 그 단점들이 있잖아요 어? 눈이 안 보인다든지 뭐 덩치가 딱다든지 근데 겁나 빠르고 눈도 잘 보이고 덩치도 큰 최강의 키메라 완성이다 어떻게 생겼을까? 으으으응? 이거 좀 약간 멍청하게 생겼는데? 이거 맞아? 완벽해! 자 이 룸류비를 당장 제거해 아... 완벽한 밀런이다! 자 몰라 일단 미션이나 하자고 오우! 아... 호시 캠타 계속 노리고 있는데요 이 캠에라 최강 빌런 오케이 관전임빛까지 끝났고! 어? 얘네들 다 어디갔어? 자 테스트 이제 한 개 남았다 단 한 개 어? 아무 표시도 없는데 쇼? 뭐 하라고 봐? 하하하하! 바로 내 최강의 작품! 이 녀석과 싸워서 이겨라 아유! 잠깐만 그 상자 숨는 것도 전혀 안 통할텐데 히히히! 내가 멍청한 줄 알아 나에겐 이제 더이상 단점이란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뭐야? 아... 합체하기 전 모습들이네 어우 갈라... 다시 돌아가고 싶어 절대로 당장 없애 야 이거 사진 기억 안 나냐 우리 깐보였잖아 내가 직접 없애야겠 제발 날 먹지마 고정의 힘으로 다가 분리가 되어버렸네요 자 다음은 햄버거 야무지게 새기는 블루 어 뭐야 설마 블루의 여친 핑크인가요? 잠깐만 거기에 블루 아들까지 있었어요? 색깔이 약간 하늘색이네 어 블루에게는 하늘이라는 애기가 있었군요 오늘 아주 아빠랑 한번 재밌게 놀아보자 오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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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아까 울지마 울지마 아빠 금방 만들게 잼잼잼잼잼 아 이것도 하늘이가 배고프다 그러네 아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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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이렇게 냠냠냠 얄미 에이 복! 그거 주황이 건데 설마 그거 뺏어 먹으려는 건 아니지? 하늘이가 어걸 끌고 있는 사이에? 하늘이가 어걸 끌고 있는 사이에? 하늘이가 진짜 너무하네 먹던 거까지 뺏어가냐? 하하하하 오케이 점심은 이걸로 때우자 아들아 아 이런 악마들 앞이 안보이는 초록이한테 뭐하는짓이야 쟤는 좀 위험해보이는데 뭐라는 좀 아 잠깐만 어 양마들 또 무슨생각하는겨 짜자자 가봐봐요 하하하하 안다치롱 어우 기증받아 오 좋은생각났다 자 이리와버려 아이고야 아 아 아 아 아 아 오늘 최초공개한 블루의 아들 이렇게 헤어지는건가 아들 뭐했어 아 아 아무것도 몰라요 어 나머지 레인보우 치우는거도 하나 오불하잖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맛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